제가 오늘은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골프가 잘 치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레슨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정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관성이더라고요.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슬라이스가 나요. 슬라이스가 나는데 계속 나요. 계속 20미터씩 일정하게 난다면, 그것 역시도 싱글 플레이어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잡동작과 변수를 최대한 줄여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일관성의 키가 되는 움직임, 동작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요. 몸과 팔에 싱크를 맞추는 겁니다. 몸과 팔에 싱크를 맞춘다는 건데, 싱크, 그냥 쉽게 립싱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싱크는 내가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노래가 나오면 제가 그것과 똑같이 말을 맞추는,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동시에 일치시켜주는 건데, 스윙에서 몸과 팔에 싱크를 맞춘다는 것, 합을 같이 동시에 일치시켜주면서 맞춘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스윙을 하면서 몸과 팔이 이렇게 따로 놀거나 하는 게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안 좋고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그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유가 몸과 팔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따로 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오히려 팔과 손으로 채우게 돼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몸과 팔이 이미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놀게 될 경우에는 칠 때 팔과 손이 과하게 써지면서 그만큼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겠죠. 아무래도 손은 굉장히 잔 동작을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몸과 팔의 싱크 맞춘다. 일관성에는 결국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 몸통을 잘 결국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몸통을 잘 사용하면서 중요한 건 팔의 합이잖아요. 이 팔의 합을 잘 만들어내는 게 과연 어떤 움직임이냐면요.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존을 진입하는 그 구간 그리고 임팩트 존을 통과해서 나가는 이 구간에서의 몸과 팔의 싱크가 잘 맞을수록 고수인 건데 여기서 이 싱크가 맞으려면 해야만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내려주는 이 역할을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 팔의 움직임은 상하라는 얘기도 여러 레슨을 통해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은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팔의 역할 상하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부러 그렇다고 떨어뜨리시라는 게 아니라 중력 자체의 작용을 그냥 받는다라는 느낌 정도로 팔을 떨어뜨리셔서 그 다음에 몸통을 회전시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임팩트 존으로 진입하는 구간부터 임팩트 존을 지나는 몸통과 팔의 싱크가 꼭 맞아야 되는 이 구간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탑에서 일단은 팔을 먼저 좀 툭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회전 그러면 그대로 지나가죠. 이걸 또 너무 내리려고 팔을 심하게 이렇게 내리고 회전하고 이렇게 좀 심하게 구분 동작을 끊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일단은 빠지는 이 힘이 빠진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중력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으로 내리시고 회전하고 그래서 이게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고 치면 내리면서 회전 내리고 회전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갔다가 내리고 치는데 이것도 내리고 갑자기 회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스피드가 이미 다 없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새로 힘을 이렇게 주면서 회전을 하실 필요 없고요. 내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움직임만 이해하시면 돼요. 편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회전에 의해서 몸통과 팔의 싱크가 맞았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이 싱크라는 단어가 사실 낯설 수는 있는데 결국엔 순서를 일치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이렇게 놀면 결국엔 몸보다는 남은 이 남은 공간을 팔과 손으로 메꾸는 이런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싱크를 맞춰야 하는 구간인 다운스윙의 최저점 임팩트 존을 진입하는 구간에서부터 임팩트 지나가는 구간 이 구간의 싱크만 맞는다면 사실 정말 극단적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든 이 구간에서만 잘 맞으면 사실 고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운스윙 팔 내리는 동작을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확률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진입 구간 임팩트 존 통과하고 나가는 구간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리는 이런 느낌을 좀 선행 동작으로 꼭 좀 취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구분 동작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좀 더 연습은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신 후에 제가 이제 더 직관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연습법을 또 준비했죠. 어떤 연습법이냐면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구간이 다운스윙 진입하면서 이제 임팩트 존 진입하면서 이 회전하는 이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에서의 몸통 회전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벌리시는 거예요. 상당히 넓은데요. 보통의 골프 스윙의 스탠스 이 기준 틀을 아예 벗어나셔서 아주 넓게 최대한 넓게 벌려주신 상태로 회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회전이 그만큼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팔을 잘못 썼다가는 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조건을 제가 만든 거예요. 팔을 가파르게 쓰거나 몸과 팔이 따로 놀면 바로 어김없이 여지없이 바로 미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딱 몸통으로만 몸과 팔에 싱크가 맞아야만 잘 맞을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제가 한번 벌리고 쳐볼게요. 지금 뭐 거리와는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거리를 내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포인트는 일관성이죠. 일관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움직임 몸과 팔에 싱크를 맞춰야 하는데 그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직관적인 연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최대한 많이 벌리고 벌리고 몸통 이 몸통의 회전이 팔과 합이 잘 맞을 때는 정말 샷이 굿샷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걸 처음에 몸과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따로 노는 분들에게 이걸 시키면 정말 진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이렇게 뒤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거북해하세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그만큼 공간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 많이 쓰던 분들이니까 이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건을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탠스 자체를 넓혀서 단순하게 우리가 잘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잘 맞추는 방법을 최대한 몸에서 자연스럽게 끌어내보자 스윙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이 정도 반 스윙만 하셔서 딱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진입 구간부터 팔로우 스루에 이 싱크 연습만 하셔도 굉장히 이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임팩트 존을 점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에 내가 또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박하메 아나운서 얘기대로 먼저 복복 최단으로 해놓고 쳤는데 이 공을 제대로 못 맞춰. 맞췄어도 우측 가고 좌측 가. 그러면 내가 이미 제대로 된 싱크를 맞아요. 하지 못하고 있구나. 몸과 팔이 따로 노는 거 이렇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네. 네.